아래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분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만병의 근원이 치네의 독성산소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독성산소는 각종 질병과 노화를 유발합니다. 최근 이슈가 된 세계 4대 기적의 물의 공통점은 높은 수소 함량입니다. 수소는 다른 항산화 물질에 비해 높은 항산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의학 잡지 네이처메디스는 수소가 독성산소에 결합하여 물로 만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수소는 입자가 작아 뇌습보까지 도달하여 독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수소는 건강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 다이어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적으로 수소소 관련 700편 이상의 논문과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일본 수소소 시장은 매년 급성장 중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수소소를 마십니다. 검색창에서 솔고수소세, 솔고모를 검색해주세요.